안녕 얘들아. 오늘은 캠핑 도구를 얘기해 줄 거야. 이건 냄비 세트, 이거는 가스, 이거는 물 누는 통, 그다음에 이거는 도마로도 쓸 수 있고, 설거지도 쓸 수 있는 거. 그다음에 이거는 커피 만드는 거. 그다음에 이거는 뭐지? 집게? 응, 집게. 그다음에 칼, 가위, 그다음에 이거 불 내는 거고, 이거는 또 물이요. 이거는 바람 불 때 꺼지지 말라고 하는 건데, 이거 냄비 세트를 한번 열어볼까? 이건 요리할 때 도마야. 여기서 고기도 쓸고, 야채도 쓸고 그러는 거야. 그다음에 이거는 프라이팬이에요. 이렇게 펼 수도 있어. 이건 냄비야. 이렇게 겹을 수도 있어. 이거는 물에 해서 이렇게 버릴 수도 있어. 이거는 뜨거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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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운. 냄비를 받치는거야 이제 정리를 해볼까? 양념이 일부러 양념을 넣어 한 마라두 양념이 양념이 양념이였기 양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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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리왕성 이거는 거기 캠핑장에 가서 물을 녹는 거야 요리할 때도 쓰고 손 씻을 때도 쓰고 그래 이건 가스레인지에 불이 안 꽂이게 해서 체크해 주는 거야 안 녹아지게 잘 세워놔야 돼 지금 불이 꺼진다 이건 고기를 뒤집을 때 쓰는 거야 고기를 뒤집어야겠다 이건 강우인데 고기를 자를 때 쓰는 거야 불을 붙일 때 쓰는 거야 이건 커피를 이렇게 내리는 거야 이건 설거지 할 때도 쓸 수 있어 이건 펼치는 거야 캠핑 때 봐 안녕 캠핑 때 봐 안녕 잠시 help m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